대체 동물의 이름이 붙었다면 그 다음은 또 뭘까? 쓰레기는 이미 붙었고, 그 다음엔 동물의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걱정되는 거죠.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다만 어떤 공직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다든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후배들을 향해서 그러기는 참 난감합니다. 동물의 이름까지 써가면서. 그러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안 그러고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얘기가 나왔는가에 대한 문제. 그것은 첫 번째는 검찰이 이미 정파 정치와 정당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권력의 신여, 권력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썼다는 얘기는 검찰이 뭔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치적 냄새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엉켜있는 것이 뚜렷해 보이지 않냐라고 하는 차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정치 속으로. 첫 번째 얘기는 그거고. 두 번째는 애완견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언론을 두고 표현할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논란은. 예를 들면 감시견, 그다음에 경비견, 애완견이라고 하는 논란은.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라든가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논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권력이 자꾸 언론을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란이 벌어질 때 분류를 하자면 감시견, 경비견, 애완견. 이렇게 하는 건데 독재 국가나 이런 데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 애완견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검찰이 정보를 슬슬 흘려줍니다. 늘 겪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당했습니다. 슬슬 흘려주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늘 일어나던 일이었죠. 왜냐하면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죠. 정부의 완전한 비대칭성 때문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언론이 이때 약자로서 질질 끌려가면서. 그렇습니다. 검찰이 흘려주는 대로 보도를 하느냐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공격하고 싶은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에 대한 정보 뭐 없을까요? 라고 해서 흘려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물어뜯고 나머지 언론들은 좋다고 또 받아쓰고 베껴 쓰고. 그럼 이 둘 중에 한국의 언론은 기준선을 어느 쪽으로 넘어가 있느냐. 그건 언론이 스스로 판단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고. 이 판단을 맡겨봐야죠.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 또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 촛불 시위가 엄청나게 크게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생긴 말이 개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개검. 사실 누구에게 동물 이름을 붙이는 건 참 모욕적인 것인데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게 개검이라는 말이 붙단다 보이죠. 특별한 몇몇 검사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국민은 그렇게 보는 시점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 주변에 언론의 어떤 총본부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따로 촛불이 모이진 않지만 국민 모두는 이미 언론에게 동물의 어떤 멸칭을 붙여가지고 멸칭으로 사용하는 단계로 이미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이걸 감지를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걸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나마 나온 게 너무 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반박 정도는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전체를 다 싸잡아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런 이런 사연이 있다. 이 정도로 다시 해명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대체 동물의 이름이 붙었다면 그다음은 또 뭘까? 쓰레기는 이미 붙었고 그다음에 동물의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걱정되는 거죠.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